Time for a time 전인rig사 전인수 가기 박스 야 니태원이가 간단하게 갔잖아 나한테 직접 한 거 왔는데 나 한 번 이제 유튜브에서 녀석 물도 보고 와 안간다 의상실에 있어 아 울패라 저쪽 형아들 안 올 때 누나하고 놀아 장구야 이리 와봐 장구야 누나들한테 와 장구야 괜찮아 목욕도 굉장히 얌전해 잘한다 장구야 누나야 이쁘다 장구를 잡으려는 중 장구가 또 건드릴 것 같아요 장구가 또 건드렸다 장구가 못하는 것을 알았다 장구를 잡고 잘해줬다는 말 장구를 잡으러 갈것 같아 장구를 가르쳐달라는 말 장구가 너무 무서워 돔 Sche stadium 장구를 찾았다 장구를 잡았다 우리 똥뿐 다가오지도 않나? 아 귀여워 똘리 좀 나 괜찮아 이쁜 누나들이야 아직도 아니야 춘게 아니라 떨어 떨어 약간 미니견들이 뜨는 경향이 있대 맞아요 저희 집 강아지도 떨어요 말 치는데 먹었다 괜찮아 먹어 먹어 괜찮아 누나가 사준 선물이야 됐다 귀여워 너무 짱맞나? 정말 귀여워? 아니야 아니야 괜찮다 좀 헐렁하게 해도 돼요 아니 헐렁하다 여기 돼 있는데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최대치라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더 줄이지나? 워낙 장구가 작아 놓으니까 근데 제가 필드가 줄이긴 했는데 응 강아지 가방이요 이거? 응 간식 가방이다 그래? 귀여워 꼬리 안 준다 아유 존나워 가을아 오래간만이다 쫓지말고 춥다 우리 아파트 애들이에요? 우리 아파트 애들이에요? 오 근데 세상에 너무 이뻐해가지고 얘들이 불러서 나왔어 지금 추워서 안 나오려고 하다 누나야 가을이 누나 아니요 형이 형아 형아 그래 가을이 형아야 아니 나는 왜 애랑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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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봐 형아랑 놀아봐 응?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